3월 7일 월요일 사순절 묵상 다섯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스트리아 그라츠 반석교회의 최선 묵사님이십니다. 제목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보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인파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걷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죄가 용서를 받았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자 사람들은 또다시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후 예수님은 레유의 집으로 가셔서 당시 바리세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세파 율법학자들은 사주의 선언과 더불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비난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친구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친구삼아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친구로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